북한이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1열병식에 새로운 핵미사일을 꺼내며 한동안 잠잠했던 무력 시위의 기지개를 켤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며칠 전 서해상공항에서 훈련했던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숫자 2.8과 75,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민간 상업위성이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사진인데 북한 열병식 날짜가 오는 8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같은 크기의 물체, 대규모 병력의 야간 연습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오는 8일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이 야간에 치러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문을 통해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괌에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서해상공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미중부 사우스 다코타주 엘스워스 기지 소속 B-1B가 복귀하지 않고 괌에 배치된 겁니다. B-1B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괌에서 뜨면 2시간 안에 한반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동아시아에는 2개 항공모함 전단과 2개 강습 상륙 전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 자산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등에 맞춰 즉각 한반도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